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찬양과 기도 받아주시고 또 주의 말씀 듣는 혹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주의 종들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하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세음 찬양단 예수 믿으세요. 참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가 평생에 전해야 될 복음 그것은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또 그 복음을 받고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가지 더 우리가 주의해서 한경직 목사님 날마다 그 말씀하셨어요 날마다 어떻게 해요? 저는 이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를 믿어도요 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잘 믿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다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오늘 인만을 찬양돼 또 우리 기도하신 주사님 감사 드리고요 예수 잘 믿는 이게 무엇인가 그냥 예수만 믿는 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신천지라든지 뭐 이단 사입이 얼마나 예수를 믿습니까 얼마나 열심입니까 잘못 믿는 것입니다 잘 믿어요 오늘 말씀을 잘 듣도록 하겠습니다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이 쓰신 책 예수님처럼 제가 새벽에도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거기 책에 보면 이 손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손은 제멋대로 놓아두면 무서운 흉기로 둔갑한다 그러나 우리의 손은 은혜의 도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손에 놓인 도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손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 우리의 열 손가락은 그야말로 천국의 손이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우리 주님은 그 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고 예수님의 손은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손이셨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한 번쯤 아마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손이 돼야 되는데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상처를 주는데 내 손가락이 사용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손가락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죽이는 손가락 책망의 손가락, 비난하는 손가락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을 향한 정죄의 손가락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손가락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 부끄럽고 더러운 여인에 대한 심판의 손가락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글씨를 통해서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손으로 글씨를 쓰셨다는 것 땅에 쓰셨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손가락은 사람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향한 가장 낮은 곳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은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기인 석유관들은 믿음 생활 안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 안 드렸던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종교주의자들이 되었고 철저하게 의식을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의식적인 율법을 지키는 사람 종교적인 위선과 거짓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야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신앙 생활 열심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야 금식하죠 11조들이죠 못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 신앙이 자기 삶의 도구가 되고 자기 명예 물질을 위한 도구로 전락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은 예수님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가운데 거하셨던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사랑하였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해거리가 되었고 바리세인과 석유관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훨씬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세인 석유관들이 지금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 예수를 책망하려고 예수를 올가미에 올가매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엄청난 음모가 이곳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종교적 열심을 자랑하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이렇게나 잘 지킨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8장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전날에 감남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유치해 본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마다 감남산에 가셔서 쉬기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아침에 기도론 시내를 건너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온 것입니다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예수님은 가르치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자리로 석유관과 바리세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가운데 세우게 되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죠 선생님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이 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무슨 말이에요 당신은 지금 사랑을 말하고 용서를 말하고 치유를 말하고 있는데 당신이 말하는 사랑과 용서와 치유는 다 거짓이다 봐라 이런 자는 율법에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했다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이렇게 대답을 해도 저렇게 대답을 해도 답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고발해서 예수님을 시험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그 삶을 책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도 손가락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으로 그 죄인된 인간들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 손으로 무엇인가 썼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여인은 죄인이 맞다 그런데 너희 중에 진짜 죄 없는 자가 있다면 돌을 들어 이 여인을 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십니다 이 말씀과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 양식매의 가책을 느끼죠 그리고 어른 젊은이들 할 것 없이 다 떠나가게 되고 여자만 남습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여자요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지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너 이제 부정적인 삶의 행동에서 돌이켜서 이제 새로운 피저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보자 격려해 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 교훈과 위로는 첫 번째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땅을 향해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사악한 모습들 그 사악한 인간의 군상의 모습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어요 그런데 왜 남자는 안 데려왔을까요 여자만 데려왔어요 여자는 엄청난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한 남자도 데려오지 않고 음모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자를 바로 죄 속에 끌어들이고 이 남자를 배후에서 조정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올가미에 씌우려고 했던 이 종교주의자들 바리세인들 석유관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당시 일반인들은 다 돌을 들고는 모두 여자를 칠 준비를 하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모도 모른 채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다가 잡혔으니 화를 내면서 돌을 들고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어요 분위기에 동정하고 군중심리에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 이게 죄인된 삶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시고 계십니다 거기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그리고 그 죄인됨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시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6절에 예수님이 몸을 굽히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아시는 분은 정말 대단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씨는 무엇일까요 무슨 내용일까요 아시는 분 하나, 둘, 셋 정답은 모릅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추정해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냥 땅에 썼다라는 표현이보다는 헬라 원본에는 이 땅에 반대하여 썼다라는 표현이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나는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결정하고 너희들이 이루려고 하는 그런 생각과 나는 다르다 내 의견은 다르다 오히려 반대해서 대항해서 그래서 영어로는 against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얘기죠 이 여자만 죄인이 아니고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군중들을 향해서 손가락을 쓰지 않으셨어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은 하느님 앞에서 모두 죄인이라고 한다는 것 그 죄인과 아픔 속에 비극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죠 로마시대 광야의 수도사 중에 텔레마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의 수도사 텔레마크스 때문에 로마의 검투사들의 경기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검투사들은 경기를 하죠 그런데 주로 원형 경기장 안에서 누구를 붙잡아 놓고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놓고 거기에 짐승을 풀든지 검투사들을 풀어서 이 기독교인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짐승에 찢기거나 물리거나 그리고 사람의 칼에 의해서 무자비하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면 모두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지금 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여기서 데려다 놓고 모든 사람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을 치고자 하는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적어도 이 사람보다는 나는 의인이야 내 죄는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신학자는 교회 교인들 성도들 뭐라고 그래요 죄에 들킨 죄인들은 밖에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들은 지금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 이런 위선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어가는 그 사람 앞에서 이 텔레마코스는 그 경기장으로 들어가 가지고 뭐야 제발 그만하라고 여기 황제뿐 아니라 이 경기를 지켜보고 여기 즐거워하는 이 모든 사람도 당신도 똑같은 죄인이다 당신들도 범죄다다 제발 그만해놔라 멈춰라 그런데요 누가 한 사람이 얘기하죠 텔레마코스를 죽여라 열 사람이 동작하면 텔레마코스를 죽여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텔레마코스를 죽여라 검토사 한 사람이 텔레마코스를 수십 번 칼로 찔러서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텔레마코스는 더 이상 살인을 멈춰라 너희도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이다 더 이상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역사가 나타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자리를 뜨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원형 검기장의 검토사가 사람을 죽이는 짐승으로 사람을 죽이는 이것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도를 들었던 사람들 여인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 모두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철학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모든 사람이 자신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당신이 아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자신을 잘 모르는 것이다 당신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죄인이 당신이 아니라면 당신은 당신을 잘 모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돌을 들고 이 여인을 현장에서 잡아서 예수님 앞에 고수하고 여기 시험하는 이 모든 사람들 돈을 들고 돌을 들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오직 예수 아니면 이 죄를 오직 십자가 아니면 오직 은혜 아니면 오직 사랑 아니면 구원 아니면 이 은혜를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것은 바로 용서와 사랑을 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지만 혼성사는 인간의 연약함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걸 다 아십니다 동시에 우리의 인간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런 인간의 연약함도 다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여인을 진정으로 용서하시고 희망과 자유함을 주시고 사랑에 충고를 하셨던 것입니다 돌을 들어 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여자 외에 아무도 없을 때 10절과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지한 자가 없느냐 주여 아무도 없나이다 나를 또 너를 정지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용서입니다 예수님의 치료입니다 예수님의 위로이십니다 예수님의 회복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여자여 라고 부릅니다 여자여 헬로 그나잇 이게 무슨 얘기죠?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시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어린 애 땐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왔어요 그런데 날마다 일을 하고 또 집안일이라든지 이게 익숙하지 않잖아요 그 시아버지가 그 어린 며느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쓰럽잖아요 시어머니한테 구박도 받고 그러니 얘야 아가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얘야 아가 이게 바로 여자여 그나잇 이거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가나훈인 잔치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말하시잖아요 포도도가 떨어졌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그나잇 그나잇 어머니 예수님이 지금 이 가능한 여인을 여자여 그나잇 내가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로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돌을 들고 예수님의 말만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여자여 그나잇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미 뉴스 목사님은 실패한 인생 성공하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죄인으로서 실패한 인생이다 그러나 죄인이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오늘 본문에서 여자여 그나잇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 손가락은 너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향한 사랑이요 회복이요 치유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손가락으로 사람을 향하지 않고 여인을 향하지 않을 때 이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셨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죽음이죠 곧 그러나 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변명 한마디 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손가락이 사람을 향하지 않고 여인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해서 이 땅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거기 구원과 생명과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손가락이 그 손길이 이 여인을 구원하고 살리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은혜는 마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모든 물이 흘러서 바다로 흘러가고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바다가 말랐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르지 않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은혜의 바다를 마르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축복과 용서와 치유에 그 은혜를 마르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은혜는 마르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은혜가 더 크다 우리의 죄악이 아무리 크고 죄악이 관용한 그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사랑이 어디에 쓰여 있습니까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나의 죄 덮어주시고 마르지 않는 은혜로 그 크신 은혜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백